자 이제 우리는 이제 7인조가 된거에요. 네. 혼성그룹, 혼성그룹. 박정아씨까지. 네. 어마어마합니다. 자 들어갑니다. 1, 2, 3, 4. 정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왜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나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다 같이 김치볶음밥.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땐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맛이 나는 여자 검을 씹어도 설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다 같이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나 그런 여자가 좋더라 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2016년 킨비즈 변진사 콜라보 킨비즈는 한 곡 더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 진성호 오빠만 앉으시고요